AGI는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. 보통 세계 그래픽 연맹 이렇게 버접을 하고 있습니다. 1년에 한 번씩 어떤 도시를 돌면서 모입니다. 정말 좋은 디자이너들이 서로 모여서 영감을 받고 또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방문한 도시에 기여를 하고 이런 순수한 클럽이에요. 인투데이 이웃 월드, both Seoul and AGI need to be responsive to the voices of change within their communities.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. 그 힘의 자리에 따라서는 AGI에 따라서는 새로운 방향에 따라서